권력을 행사하는 광장 민주주의 란스게마인데 그들의 정치축제 속으로 들어가보죠. 주민들은 오랜 시간 준비한 법안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찬반투표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법안을 발휘하는 것은 주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일정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는데 모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준엄하게 법으로 반영됩니다. 지난 3월, CEO들의 고액 연봉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됐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시민들이 법안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법안도 시민들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있는 날, 단상의 맨 앞줄엔 의원들과 장관들이 모여앉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입법권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모두 12개의 안건을 공유하고 결정했습니다. 정치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 시민들.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